안녕하세요 미국주부입니다. 오늘은요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이 웹사이트는요 어저께 런칭이 된 아주 따끈따끈한 새로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너무 쉽게 볼 수가 있어서 이 사이트를 선택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짧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는 월드프레스 플러그인이에요. 요즘에 AI 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툴들이 정말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정말 너무 트렌디한다는 걸 알고 이런 비슷한 블로그를 적어주는 그런 플러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카테고리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제품 링크가 들어가고 세 번째로 제휴 마케팅 나의 링크가 고유 링크가 들어갈 거고요. 크리에이포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리뷰 글을 적어서 올려주는 그런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굉장히 트렌디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가 쭉 내려가다 보면 돈 내는 데가 나와요. 가격 그런 게 나오는데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36.95전이라고 적혀져 있는 여기 바이나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제휴 마케팅 링크를 누군가가 클릭을 하고 그리고 이것까지 구매를 하게 된다면 몇 퍼센트의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제휴 마케팅은 어떻게 돌아가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많게는 거의 60%, 70%까지 커미션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처음에 이렇게 런칭이 되는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은 50% 그리고 작게는 10% 이런 식으로 많이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이라든가 그런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제품들의 제휴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이윤을 남기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올 때 디벨로퍼 분들이 리셀러 라이센스도 같이 파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프로그램도 똑같이 여기 보시면 리셀러 라이센스도 같이 판다. 이렇게 번들로 해서 같이 판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만드셨더라고요. 보면 지금 가격은 397불로 되어 있는데 쿠폰 코드를 이용하시면 여기서 150불을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리셀러 라이센스를 이용을 해서 이 플러그인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하면 100%의 커미션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리셀러 라이센스도 있고 그리고 제휴 마케팅 링크도 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구글에서 AR 리뷰 엔진이라는 이 키워드로 한번 치게 됩니다. 그럼 제 첫 번째 보여지는 게 유튜브 영상들이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런칭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휴 마케팅을 빨리 받으신 분들은 2, 3일 전부터 계속해서 홍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분들, 영상으로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 때 이름을, 키워드를 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AR 리뷰 엔진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어카운트를 오픈을 해요. 새로운 그룹을 만들든 어카운트를 새로 만들든 첫 번째 링크된 이것처럼 AR 리뷰 엔진이라고 딱 키워드가 들어갔고 이렇게 어카운트를 새로 오픈을 하시거나 이분은 5일 전에 만드신 건데 이게 제일 첫 번째 상단에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소셜미디어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웹사이트에 백링크를 만들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위 상단으로 올라오는 게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이 소셜미디어 사이트들이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 클릭을 해서 그 페이지에 들어가고 누군가가 또 클릭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면 그럼 이제 커미션을 받는 거죠. 이렇게 구매까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가 코라라는 사이트예요. 제가 그전에도 코라라는 사이트로 마케팅하는 방법대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네이버 지식인 같은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What is AI 리뷰 엔진? 이렇게. 그리고 그 답글을 제가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제휴 마케팅 링크를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할 수 있게끔. 코라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미지 마케팅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비짓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 웹사이트 페이지로 가던가 이 지금 첫 번째 링크딘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링크딘 페이지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고 구매까지 이루어지면 당연히 제가 커미션을 받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게 이 웹사이트예요. 이 웹사이트는 그렇게 SEO에 상관없이 우선 만든 사이트인 것 같아요. 이 웹사이트, 이 메인 웹사이트는 자연스럽게 맨 위로 올라갈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하지만 제일 먼저는 소셜미디아 어카운트나 이런 코라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이 윗상단에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웹사이트가 어쨌든 딱 라이브가 된지는 하루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먹히는 거죠. 클릭수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웹사이트보다 윗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광고를 돌립니다. 이 똑같은 키워드로 AI 리뷰 엔진이라는 키워드로 구글 광고를 돌려요. 제일 윗상단에 보일 수 있게끔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메일 침프라는 이메일 마케팅하는 툴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만약에 메일 침프를 딱 구글에서 치게 되면 첫 번째 스폰서리라고 적혀져 있는 이런 링크들이 보입니다. 그럼 보시면 스폰서리라고 적혀져 있고요. 메일 침프가 돼 있고 여기에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메일 침프 메인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로 광고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사이트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제안을 걸어두는 곳도 있어요. 만약에 이 링크가 어떠한 제휴 마케팅 링크가 있으신 분이 걸어놨다고 한다면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가격이 나와있는 이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많이 구매를 하신다면 제가 그런 컴미션을 중간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트래픽이 많이 몰리고 있는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을 해서 광고를 돌리고 밑상단에 보이게끔 만들어서 클릭수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컴미션까지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마케팅은 오래전부터 항상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광고만 돌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새로운 제품들이 런칭을 할 때마다 소셜미디어 아카운트만 막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되게 여러 방면으로 정말 열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빨리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클릭수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볼 거고 특히 코라 같은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볼 거잖아요. 클릭수가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면 그럼 계속해서 이 코라는 이 코라 이 페이지 자체는 계속해서 윗상단에서 노출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좋은 거죠. 그죠? 제가 만약에 제 컴미션 링크가 안에 있다면 그리고 클릭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에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봤어요. 이 방법은 원래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방법이지만 혹시나 이제 막 마케팅에 관련해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